어제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일본에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쓰나미 경보는 통상적인 지진에 의한 해일이 아닌 만큼 쓰나미 메커니즘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분간 해일 경보 발령에 대한 해제 전망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에서의 해저 화산도 중요하지만 작년 12월부터의 남태평양 지역의 규모 4에서 6 이상의 신발 강진들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남태평양의 강진들이 일본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태평양에서의 지진이 괌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의 해저 화산들의 영향을 주고 그 이후 일본 본토를 남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강진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연구에 의한 생각일 뿐이며 지진학계나 화산학계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의 지진들을 분석해 본 결과는 분명히 남태평양의 500km 이상의 신발 강진들이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의 화산들의 신발 강진과 해저 화산 폭발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충격이 반복될수록 일본 본토에 결국 큰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에서 신발 강진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남태평양에서 뭔가 큰 신발 지진이나 해저 화산이 큰 폭발을 하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9년 3월 18일에 어제와 같이 남태평양 통과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이틀 뒤인 2009년 3월 20일에는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진 패턴입니다. 화산이 대폭발을 한 이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2009년은 일본 동해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시지옥가의 수루가만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은 통과의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1에서 2개월 동안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일본의 쿠시로, 오키나와, 이오지마, 미야코지마, 슈가나다, 아마미오시마, 대만, 쿠릴렬도, 후쿠시마, 이와테안, 이바라키안, 대만 인근의 일본 유나쿤이 섬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했었으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9년에도 통과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일주일 후에 역시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통과 화산 대폭발 이후와 똑같습니다. 2019년 통과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는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사알린그네, 호카이도 동쪽해역, 살리쿠해역, 코릴렬도, 후쿠시마, 오키나와, 아오모리, 오가사와라제도, 지바현, 이오지마, 아마미오시마, 이바라키안에서 2009년과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